너 그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? 왜 현성희도 미래전략 신권 차이는 얼씬도 못하게 합니까? 아들이라도 아직은 믿지 못하니까. 사위가 장인 쓰러트렸듯이 아들이 아버지 쓰러트릴까 봐요. 스스로 못할 짓 하면서 산 건 아시긴 아시는군요. 자식까지 못 믿고 겁내는 거. 인생 왜 그렇게 사십니까? 난 너처럼 태어날 때부터 재벌의 아들이 아니었으니까. 미래전략식. 지나가던 동네 개가 다 웃겠다. 협상은 깨끗하게 결렬이다. 건방진 놈. 협상? 누가 아쉬워서 붙인 건데요. 뭐? 마지막 부탁이라고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? 감동 없다 하셨죠? 그 입으로 똑같이 나한테 마지막이라면 부탁하실 날 있을 겁니다. 주제는 없는 소리 하지 마. 나한테 마지막 부탁 같은 거 할 일 없게 하려면 유진아 걷어내세요. 그 손으로. 그렇게는 못해. 못 하나하나 두고 봅시다 그럼. 거기서 얘기하지 않끝났어. 박성환 회장님 손으로 그토록 완벽한 내 아군을 집 안으로 끌어들일 줄은 진정 난 몰랐습니다. 착각하지 마. 그 사람은 단지 죽은 애미 애달파서 철없이 구는 날 안쓰러워할 뿐이야. 그러니까 내 아군이라고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더 있나요? 내가 세상 쓸데없는 인생이라도 박성환 회장님 닮아서 잘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. 정말 넌 말 다 했냐? 운동이요 운동. 무슨 상상을 하신 거야 대체. 아무리 불안해도 말이야. 후에 지금 한 번cher 넘는 설정안은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